아니 그럼 7년 동안 요가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한 게 있어요? 저는 먼저 5자 다리였는데 그걸 고쳤어요, 요가하면서. 일단 서서 나무자세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. 나무자세 뭐예요? 우리 한번 볼게요. 나무자세요? 이거는 중심 잡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,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한 발을 살짝 떼보세요. 네. 떼서 무릎에 이렇게 붙여보세요. 네. 그리고 옆에 무릎에 대고 살짝 꼬아서 앉아보는 거죠. 오 잘 돼요? 오오오오오. 이 정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근데 그게 아닌데.. 왜요? 그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다리 꼬? 이거 맞아요? 맞아요x2 이제 좀 더 앉으면 되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됐나요? 됐다고 합시다. 됐다고 하세요. 아 포기하신 것 같은데? 선생님 포기하셨어요. 저는 종교를 따라서 요가가 기분 상해서 못 배우겠네요. 아니, 오짜다리 말고 또 좋아진 점 뭐가 있어요? 침을 안 맞아도 돼요. 제가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다녔었는데 침을 안 맞으러 가도 돼요. 진짜 요가 전도사님이신데. 저 어제도 부항 떴거든요, 말씀하시겠지만. 저 부항 엄청 좋아해요. 저 부항을 엄청 떠요, 왜냐면 하도 몸이 걸려고. 결론이 났어요, 요가는 해야 됩니다. 그냥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, 스트레칭 정도로. 목사님의 원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요. 목사님도 지금 고민이 없는 걸로. 고민 해결. 등이 많이 굽었어요. 목사님도 맨날 컴퓨터 앞에만 계시니까. 아니 근데 진짜 저 목사님, 요가 배우면 안 됩니까?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심할 필요는 있다. 지금 들어보면 사실 제가 들어도 전혀 문제 없다.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근데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장례식장 갈 때. 이거 그러니까 상징과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갈 때 기독교인들은 절 안 하죠. 근데 그분을 생각하고 기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절을 한다고 하거든요. 굳이 서 있을 필요 있냐. 그냥 절 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제가 장례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공부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. 신을 불러들이고 두 번째 절할 때는 신을 위로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그 상징이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.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추모를 하지만 그 동작은 따라하지 않죠. 근데 요가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동작들이 제가 볼 때는 스트레칭과 거의 유사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뿌리 자체가 힌두에서 이제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많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이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하고 내 삶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. 내가 이 몸을 명상하고 다스리면서 내 안에서 자유를 찾겠다. 라는 영적인 의미가 사실을 담겨 있는 동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정통 요가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영적인 명상까지 간 건데 어떤 분이 요가를 가르칠까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요가 안에 어떤 동작에는 의미와 다른 상징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필요하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